벤제마는 그 사실은 운이 되게 없죠 왜냐면 그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리얼마드리드의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호날드 가리는 바람에 상당 기간을 호날드 때문에 2인자로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운한 선수에요 수아레제랑 비슷하죠. 오늘 ESPN에서 그게 올라왔는데 세르조아게로도 비교가 되는게 호날드랑 메시거든요 그렇게 비교가 당하면 상당히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어도 호날드나 메시에 가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불어나죠 그 선수들한테 네이마르 메시 호날드에 가려진 선수라 그렇죠 왜냐면 골을 넣어도 발롱도라든지 이런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